제가, 제가 구울게요 보고 있으려니 속타지? 집안일은 잼뱅이야 나 요리도 못하고 정리는 더 못하고 불이 너무 센가? 자꾸 타네 자, 이건 하나도 안 타고 말짱해 아니에요, 먼저 드세요 아니야, 너 먼저 먹어 저는 이거 먹으면 되는데 왜 탄 걸 먹어 네가 널 챙겨야 남도 널 챙긴다 그럼, 먼저 드시면 제가 구워서 먹을게요 찢겨랑 가위 져주세요 제가 안 태우고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고기는 잘 굽거든요, 좀 음, 진짜 잘 굽네 또 잘하는 게 뭐야? 음, 유도, 줄넘기, 팔씨름, 그리고 아, 윗몸 일으키기요 너도 먹어 삼사조? 같이 먹으니까 좋다 집에서는 늘 혼자 먹고 밖에서는 쫓기듯이 먹고 왜 혼자 드세요?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혼적이래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혼자가 편하고 좋대 한 달에 딱 두 번 그것도 미리 약속 자고 밥 먹는 게 같이 사는 조건이야 네?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럼 왜 같이 살아요? 엄마랑 밥도 안 먹을 거면서? 별나지 조금 그럼 한 집에서 따로따로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따로따로 어 니 별나지? 네 우리 아들은 고기도 혼자 하고 먹는다? 옷은커녕 양말도 못 사게 해 집건 지가 알아 산다고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음 나? 나랑 판박이야 성격이 네? 그래서 뭐라고도 못해 나 혼자서 속으로만 부글부글하지 닮아를 다 한다 그치?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홍담을 하겠어 웃네 이제 웃으니까 좋다 청아야 저도 옷 좋아요 웃으셔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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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